대칼코마니 모양으로 그런 종이에다가 물감을 묻혀서 딱 저부터 펴면 이게 자연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인공적으로 만든 숫자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광진구 얼 같은 경우는 4.15 총선에서 이렇게 딱 드러난 겁니다. 관내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이렇게 딱 나온 겁니다. 대단하죠. 고민정 후보 같은 경우는 26%를 조작을 했습니다. 광진구 얼에서 4만 5,400명이 사전투표에 참가했는데 이게 26% 조작을 해가지고 고민정 후보에게 13%를 대해주고 오세훈 후보에게 13%를 빼앗은 거죠. 오세훈 후보는 자기가 받은 그런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25%를 갖다 바친 겁니다. 자기가 갖다 바친 거 아니죠. 강탈당한 거죠. 도독질당한 겁니다. 고민정 후보는 실제로는 44% 정도 득표한 것을 보이는데 중앙선거관리는 57% 정도 득표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실제로 오세훈 후보는 53%를 득표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앙선거관리는 40%밖에 득표 안 했다고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하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길 수가. 이렇게 이길 수가 없는 선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죠. 여기 하단에 있는 이 수치가 여러분 먼 거 아니까 이 3번 하단에 있는 거가 최종 결과입니다. 중앙선거관리는 발표한 총 득표수입니다. 후보별. 이거는 조작된 값입니다. 고민정이 5만4천표 오세훈이 5만1천표로 고세훈이 고민정이 3천표짜로 이겼다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전 조작 프로그램을 발견해 가지고 진짜 사전 득표수를 구한 다음에 당일 득표에서 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과를 구해보니까 오세훈은 5만7천표 고민정은 4만8천표 엄청나게 조작질한 겁니다. 고민정은 실제로는 4만8천표를 받았는데 5만4천표를 받은 것으로 중앙선거관리나 발표를 한 거고 오세훈은 5만7천표를 실제로 받았는데 13표를 가지고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만1천표를 받은 걸 발표한 거죠. 그 최종 결과는 성부와 뒤집어 놓은 겁니다. 선관위는 고민정이 2748표짜리를 이겼다 했지만 우리가 실제로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 가지고 26% 여러분들 빼앗아간 것을 모든 투표수 레벨에서 다 수정 보완해 가지고 진짜 사전 득표수를 구한 다음에 그게 다 당일 득표수로 대해 가지고 총후보별 득표수 구해보니까 오세훈이 한 1만표 차이를 9,492표 차이를 이긴 겁니다. 이런 짓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 성부를 조작한 겁니다. 이게 그냥 광진을 사례만 아니고 전국의 모든 사례고 문정권 하여서 모든 공직선거가 이렇게 이걸 다 덮고 어떻게 넘어가겠습니까 이걸 덮고 어떻게 넘어가겠습니까 이렇게 선거를 조작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덮고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마지막이 진짜입니다. 진짜 이게 가짜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가짜 이렇게 이러면 결과를 완전히 조작을 해 가지고 조작을 하니까 이게 전산 흔적들이 다 남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2표 조작을 하게 되면 이 후보별로 이 수치가 맞지 않거든요 중앙선거관에 발표된 자료하고 진짜 구한 거 하고 사전 득표수에 수치가 맞지 않아서 이렇게 숫자가 남아서 마이너스 1을 또 수정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네 네